여긴 양지마을 나 돈 사겠다 오늘 또 장례식장 가야되서 오늘 장례식장은 내가 가야되는데 너무 화려해 이거는 거의 지금 그 알죠? 상주 상주 이 땡땡 교수님의 그 청구 아 안되지 아 조심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청구 입장할지 한송 한송계배 아 우리는 밝아야지 밝아야지 그럼 초코와 똥먹을라해서 그냥 뭘 한거야 우리 정말 세오다 색감 나고 둘 다 세오 더 약간 매력적이지않아요? 아니야 아닌가보다 아닌가보다 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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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쳐다봐 귀여워 이상하지? 우리도 이상한데 너 얼마나 이상하겠니? 어? 할머니 할머니 나갔다 오셨어? 나갔다 오셨어? 응 복지관 갔다왔어요? 응? 복지관 그거 갔다왔어 그러니까 앙과 앙과가 와가지고 눈물 나는것도 짰잖아 짰어? 네 왜그러는거에요? 짰어 눈물 난다니까 짜데 어디를 짜? 눈물 나는거 짜데 어떻게 짜? 뭐 기구가 있지 이제 괜찮아요? 뭐? 아직 몰라 눈물이 나면 괜찮아 어 아파 어 아파 아 아 나 사연이 됐어 응? 그틀만 해 머리가 있네요 응 안질도 하고 귀신받고 귀신받고 나 귀신받고 귀신받고 쟤꺼야 인사하려면 오랜만에 만났잖아 인사해 아이고 쫓아났게르라 힘이 들지 작다베게르네 멀고 안 된게 작다베게르네 여기 귀꼬리 전부 개 멀고 댕게 그래 여기 금방 봤던 아줌마 개 못 올라갔어 한 마리 아니 근데 개를 여기서도 다 왜 이렇게 먹어? 굳이? 어 아 아 저거야 뭐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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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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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아이고 작다베게르 식사도 잘하셔요? 엄마 이거는 맛있게 잘 드셔 식탁식에는 잘 먹는거라 입맛 고를 때는 밥 한기보다 이게 나을수도 있어 배고플때는 배고플때는 맛있어 어 다행이다 밥으로 잘 드셔야돼 고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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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더하기 싫은데 엄마 더하기 싫지 가자 가자 갈게요 엄마 갈게요 그래도 식사어분이 잘 챙겨드시고 엄마 갈게 안녕 치세요 안녕 빠이 안녕 나오지마 뾰병 뾰병 엄마의 마음 계속 나오시고 계심 뒷모습이라도 보고싶어서 계속 나오심 아쉬워서 쭉 나오심 빠이 아쉬워 오늘 그만해라 쭉 아악 헤헤헤 헤헤헤 어 오빠 자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까비? 봉사? 어 스무고기다 나비야 비야 비야 응 예쁜 옷 입고 와서 기분 좋은데 나비야 청소년 카페라고 하면 돼 아 힘들어 아 나비야 청소년 카페라고 하면 돼 비가 와서 하늘은 녹고 땅도 촉촉하고 모기새끼는 여전히 많고 엄마 지금 장시간이야? 아 힘들어 나도 좀 이따 갈게 네 하 자 할아버지 진짜 도착 치고 계셨어요? 할아버지 비가 막 쏘아졌어 그 다음에 비가 뚝 끊어졌어 네 네 강아지 왔어요 식사하셨어요 할아버지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갈게요 아래 아무도 없는데 지금? 아래 아무도 없어 어? 지금 밑에 아무도 없어 어? 어디까지 가실라고 어디까지 가실라고 음 아 조심 다녀오셔 천천히 사진 누구야? 제꺼 제꺼 아 데리고 잤냐? 가끔 이렇게 데리고 와요 아이고 일로와 고양이는 잘 커? 아이고 잘 커 잘 커 새끼 나왔을텐데 새끼 나왔대요 아하 새끼 나왔대 몇 마리 났대 네 마리 어이 누나 많이 났네 어이 누나 많이 났네 비가 엄청 와서 일을 어떻게 해야되나 고맙갱이야 고맙갱이야 우리가 비가 와서 걱정을 했다고 못 오무었잖아 고맙갱이야 비가 와서 못 오겄다 이랬는데 비가 와 딱 그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좋은이란게 네 맞아요 날이 너무 가물어서 비 때문에 못 오게 와야돼 많이 와야돼 더 와야돼 너무 가물 물도 안 들어갔어 그럼 위에만 그래 심으려그러면 그러니까 쉬세요 어르신 오늘 학생들 안왔네 일찍 왔잖아 애들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오늘 일찍 와가지고 네 갈게요 얹어주세요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엄연히 학생들이긴 한데 학생이지 우리도 엄연히 이런 큰 학생들 안왔네 아 젊은 학생들을 말할 수 작은 학생들 젊고 싶다 진짜 젊으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도 누려야돼 내 인생에 가장 젊은 날이야 어머니 어머니 왔어요 듣지마 아 친구 왔네 형아야 오빠 오빠 오빠야 아 형이야 혼자 계셔요? 어 비가 와 이제 날 시작했어 엄마 그날 도토리 많이 땄어요? 나는 도토리 안주서 안주서 깻잎만 했어? 깻잎만 했어? 깻잎만 없어 목이 아이고 아이고 이리 갈게요 엄마 네 쉬세요 쉬세요 빠요 또 전화와 전화가 자주와 잠시만요 오 고마운 깻잎